트리 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뷰는 계층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를 트리 형태로 출력하는 컴포넌트입니다. 팔레트에서 트리로 검색해보면 트리 뷰가 나옵니다. 트리 뷰를 선택해서 화면에 그려줍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노드를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을 이너 XML로 변경합니다. Add Child로 하나를 먼저 그려주고 Add Sibling으로 형제 요소를 그릴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개의 노드를 생성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식과 부모를 번갈아 가며 계층 구조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OK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펼치고 접는 버튼과 라인으로 만들어진 트리 구조 형태로 렌더링 됩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형태로 렌더링 되어 있습니다. 웹스퀘어로 돌아와서 몇 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리 뷰 를 선택하고 프로퍼티 뷰에서 숏 체크박스를 검색하여 트루로 설정합니다. 트루로 설정할 경우 노드 앞단에 체크박스를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체크홀 차일드 노즈를 검색합니다. 트리노드에 추가된 체크박스의 전체 선택 기능을 활성화하는 기능입니다. 속성 값을 트루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미리 보기를 해서 확인해 봅니다. 먼저 노드 앞단에 체크박스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노드에 있는 체크박스를 선택할 때 하위 노드까지 체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웹스퀘어로 돌아옵니다. 렌더링 되는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프로퍼티 뷰에서 렌더 타입 속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밸류 값을 버추얼로 설정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확인해 보면 테이블로 렌더링 되었던 구조가 딥으로 구조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 속성을 변경하게 되면 적용되는 웹스퀘어 클래스가 변경되니 유의하세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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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